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썬팅은 아름답다의 그라스틴트 대표이사 최윤석입니다 오늘 시공할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GV70 전기차 모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매입을 하셨어요 타려고 보니까 썬팅 안 됐네? 썬팅 해주세요 하고 매장에 오셨는데 보니까 필름이 돼 있어 기존의 농도가 80%인 농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를 추천을 해드렸죠 옵틱 W 35%가 전면 시공이고요 축후면 시공의 15% 농도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다가 오신 경우 유리가 보통은 자외선에 노출되고 일반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유리에 쩌든 먼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타던 차를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용으로 닦아줘도 쩌든 미세한 티끌들을 닦아낼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성형이 이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유리를 스크래핑을 해서 유리에 쩌든 먼지를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면도를 씁니다 도로코 커터 일반적인 날입니다 많이 보신 날이죠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스크래퍼는 이런 날입니다 핸디라는 스텐레스 재질이고 유리 전용 칼날입니다 이거는 기스가 잘 가지 않습니다 스크래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전문 도구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 단면도 단면도를 갖고 제가 스크래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이 단면도를 쓰실 때는요 끼우는 그 아답터라고 그러나요? 그런 도구류를 끼워서 하게 되면 손에 감각이 떨어져요 섬세하게 유리 칼날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리에 닿는 부분이 균일하게 힘이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손잡이를 끼우게 되면 감이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유리에 기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단면도를 쓰실 때는 아예 그런 도구를 끼울 생각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손의 감각으로 딱 느끼면서 살살 각도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잡고 다른 도구를 끼우지 않고 제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힘을 과도하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크래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 손끝으로 느껴지는 틱틱틱틱틱틱틱 제 손끝에서 느껴져 오고 있습니다 상단도 마찬가지고 가로로 스크래핑을 해줬습니다 불과 1분이 안 걸립니다 3cm밖에 안 되는데도 1분이 안 걸렸어요 운전석 스크래핑이 끝난 겁니다 아, 확실히 확실히 깔끔하고 미세한 그 이물감도 손끝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깔끔하게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자, H존은 가운데 가운데 라인을 굉장히 두껍게 해주자 이 성형 전의 세팅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러시아 저 시각 다 yy 세 세 세 세 세 이번엔 유енс이 들리기 때문에 시원한 고소한 고소한 소금입니다. 한눈 6분이 필요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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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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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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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